저 밤밤 들어본 것 같은데? 밤밤? 태국 이름이 밤밤이에요? 네 밤밤 가수가 가수 아닌가? 아닌가? 가수? 어 아니 가수? 맞지 않냐? 너 모르냐? 너 모르냐? 저도 잘 밤밤? 좋아해서 너도 모르면 모르는 거 맞네 모로코 살아요 지금? I live here in 모로코 모로코에 살았으면 모로코? 어? 그 약간 해요? 한국말? 조금?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영어도 할 수 있고요 태국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모로코 말은 못 해요? 네 모로코 말은 못 해요 가깝다 여기 산지 오래 안 됐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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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국말 잘하잖아 그럼요 이 정도 괜찮나요? 아주 퍼펙트예요 퍼펙트 오케이 잘생겼네 어 아 됐다 어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어요? 이거 이거 봐 K-POP 따라 하려고 솔직하게 달래 어 이거는 모로코에서 여기서? 네 오 그럼 쿠스쿠스 많이 먹어봤겠네? 쿠스쿠스 아직 많이 못 먹어 봤어요 아니 여기 있었다면서 식당 서빙했다면서 식당이 무엇이라는 식당인데? 어 그거 태국 식당 아 이거 돈 관리 잘해요 그래서 그 여기 화폐 단위가 뭐지? 가만있어봐 디람? 드라함? 디람 디람 디람함 디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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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 디에치를 발음을 뭐라고 해요? 디에치 디에치 약간 어 잠깐만 십 디에치는 뭐라고 읽어요? 십 디에치 텐 디에치 아니 여기 말로 어 못돼요 그냥 못돼요 그냥 영어로 맨날 아니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아아 돈 관리 잘한 태국 식당 선생님 유명한 가수 그렇지 아 씨 가수 뭐여 이름이 뱀뱀이지? 뱀뱀 나 들어봤다니까 뱀뱀이라고 밤밤이라고 진짜 속았어요? 그려 아 씨 몇 명이 온 거여? 저 저희 두 명 너 알고 있었어? 저 야라 어우 땀나 저 감사합니다.